여기인가? 바용? 어우 다행이다 굿 앨리스네? 앨리스도 요즘에 벤 진짜 많이 되던데? 판테온 해야되나? 그냥 하자! 쉽고 강한 판테온으로 가자 아니 울부짖는 마오카이님 또 만났네? 이번엔 팀으로 화이팅입니다 어? 왜 이렇게 아파? 하지만 르블랑도 좀 아파한다 그거? 였어? 절대 안 맞지 어? 상대도 안 맞은 근데 사브로 갔네? 야 그냥 뛰어 이거는 이 시각은? 이 시각이 mentioned 이 시각은? 네마 굿 역뿐 잠시 예식은? 아악 에크는 씨러쓴 리마 굿 아용 아 이거 바텀 한 번 내가 가볼까? 엘리스 무조건 뛰거든요 이거? 나도 그냥 뛰자 가보자 가보자 뻔하거든 그냥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어? W 거래를 안주다가 갑자기 주는 순간 이제 엘리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죠? 항상 의심해 W 거래를 괜히 줄 리가 없다 아 어우 다행이다 좋아요 아뇨 아이영 아 까비. 맞았으면 킬인데 바텀 한 번씩 죽으면 게임 끝나겠는데요? 바텀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지금은. 우리 바텀 죽으면 그냥 게임 끝난다 왜 그러세요. 왜 그러삼. 하지마삼. 좀 잘했으면 됐으려나? 뭐야 탑 이겼네? 어떻게 잡았어. 아 좀 애매한데?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. 오 보여주나? 좋은데요? 잡으려. 어? 아 어때요. 차비. 이게 안 맞냐. 잭슨은 근데 내가 잡기 좀 어렵지 않나? 킹하러 시야 좀 차단하고. 아. 형타 칠 걸 남겨놔서 스택 쌓고. 좀 위험한데? 매 가능? 왕가. 어 그래요. 좋았습니다. 근데 이럴거 왔더라. 가용.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. 여기 있을 수 밖에 없거든. 가용. 가용. 위험. 아. 아. 아.. 아. 왕가? 아? 아용? 아용. 어우 다행이다 굿 티모 따봉 한번 끝 자 바론까지 좋았습니다 눈썹 될 것 같애? 설때 안되지 왓 흠 굿 어 캐틸 왜 캐슬 과용 어 좋아 이게 죽어 와 겨우 살았다 진짜로 그나마 다행인데 캐틸 살아가지고 버템 좀 사고가자 굿 마오카이 쪽을 봐주지마요 왜 와이 2대1 지면 그게 더 사고야 그냥 미드로 가 그냥 미드 가는게 맞다 엑스를 철저히 무시해 가자 왓 야 캐틸 이렇게 하고 지면 되게 억울하겠는데?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케이틀린 근데 그 캐틸이 한 번 던지는 순간 흐허 이게 균형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기왕 운전대 잡은 거 끝까지 운전해보자 케이틀린아 너가 희망이다 어떡하니 기사가 운전해야지 승객이 운전할 순 없잖아 자 마법장력을 템으로 안가가지고 헤르메스 밖에 좋아 기사 점심 끝 진행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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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징 4봉 한 번 아 네 아 좋았습니다 승리 깔끔하게 이겼네요 되지 협공 6위하고 던전 가볼까요 아니 저 사람 챌린저 찍었다고 이제 협공 6위였네 반드시 가야지 자 닥앤덕 드가자 그럼 반드시 가야지 아 좋았습니다 2티어에 닥앤덕이 넘어가냐 응 넘어가 좋았습니다 자 닥앤덕허 맛보러 가볼까요 일단 움직여보죠 어 어 가버려 가버려 들어가고 어디가 뜨는데 분명 명상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있었는데 근데 파이어볼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 만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명상에도 하나 정도밖에 안차거든요 아 아 일로 도망갔구나 잘 가고 로그로 대놓고 싸우면 안되지 로그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여보쌤 여보쌤 아 아 아 아 아 아 아